안녕하십니까 바지 비티비의 신호인자 이템 주매를 맡고 있는 김현희입니다. 오늘 다뤄볼 이템은요. 레미스에서 제작이 되는 스트랩 MSS18RCT인 컬러를 이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고한 합성 수지로 제작이 된 스트랩이고요. 스트랩의 자수로 이렇게 계급장이 디자인에 포인터를 더해주고 있는 스트랩입니다. 상사죠 상사. 꽤 오래전부터 디자인이나 패션계에서 힘과 관련된 이민이나 패턴을 자주 사용하거든요. 밀리터리라고 하죠. 원래는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호색 개념으로 사용이 됐던 건데 지금은 이런 계급장이나 후대마크 패치 등도 패치오프로 시작이 돼서 남녀노소 즐겨 입고 사용하는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진짜 외국군들이 사용하는 군복, 진짜 군복들도 은평오면 구입도 하실 수 있고 요즘에는 영감을 받아서 제작된 옷들도 많이 지중해서 판매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 매우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것도 그런 느낌으로 제작되고요. 컬러가 두 개가 있는데 제가 이 컬러를 가지고 온 게 이게 좀 더 원색이 가까워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평균 5.2cm 이고요. 최대 길이는 140cm까지 늘어난다고 하니까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또 견고하게 끝부분은 가죽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사용하실 때 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본인의 미끄비 쇼미드의 인터넷에서는요. 레비스에서 제작된 스크랩의 MSS18 RCTM 프로 리뷰해놓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터넷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인터넷을 만나요.